야, 너 왜 그래? 괜찮아? 어휴, 가수 잘 만들어야 되는데. 아니, 우리 서울사람 형님 머리가 단단하신가 봐 괜찮은가 본데? 피부 질이 조금 약간 좀 센가 봐요. 야, 애들이 이 위에서는 안 논다. 여기 애들은 뭐 오락하느라고. 이제 무섭지. 모든 게 무서워. 이거 봐, 이거 봐. 다 무서워, 이거 봐. 다 무서워, 다 무서워. 재밌어? 대박. 아니, 저 시절에는 저게 없었죠. 없었지. 저건 요즘 나오는 거고. 너네 몇 학년이야? 3학년이요. 너네 여기 다녀? 아저씨, 여기 나왔어. 아이고. 어. 2회인가 그래, 2회. 2회. 2회 졸업생이에요? 응. 생기 참 맞아. 이제 썩 끝났어? 반가구 뭐 있어? 뭐, 뭐야? 종이접기요. 종이접기 플레이어. 종이접기에? 응? 대박. 종이접기 건무용 잘하잖아요. 아저씨, 공룡 잘 접어. 응? 모든 건 학부터 시작하는 거야, 학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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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가요, 41살이고요. 미용사를 하시는데요. 황팬이래요. 하하하하. 너희 엄마를 얘기하니, 나한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모 없어요, 이모? 하하하하. 이모. 이모요? 어. 이모는 32살이에요. 결혼하셨어? 아니요. 이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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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. 네, 떡볶이 먹으러 갈래? 네.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간절하죠. 기회만 있다면 뭐. 너 이모 닮았어, 너? 네가? 이모 사진 빨리 보여줘. 하하하, 진짜. 네, 이모. 이모요. 사장님, 떡볶이 3개, 오뎅 2개 일단 그렇게 주세요. 맛있겠다. 근데 학교 아까는 좀 말해주세요. 짜장 떡볶이도 있다. 안 나가요. 아이고, 애기들. 올망졸망 앉아가지고. 하하하하. 아이고, 또 우리 건모 형이 사주는 거니까 항상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먹어, 먹어, 먹어. 어, 여기. 어, 여기. 어, 여기. 어, 여기. 대표님은 계속 머리가 걱정되네요. 하하하하. 짖어진 거 아니에요? 여기 피가 뚝뚝뚝뚝 털어질 것 같아. 너무 짖어져야 하는데. 왜 이렇게. 하하하하. 아, 저 정도. 설봉이 휘청했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,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, 야. 맛있다. 맛있게. 맛있다. 맛있게. 맛있게. 맛있어, 맛있게. 너네들 평소에 기검아저씨 어떻게 생각했어? 평소에 아저씨. 깜짝 놀래 그런 거 없지? 누가 놀라? 누가 놀라? 귀엽네요.